어쩌다보니 벽에 난 구멍에 몸이 끼워버렸다 아 안돼 아이고 혼자선 절대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폰도 주머니에 있어서 어디 전화도 못하는데 어떡하지? 어? 야 진정구! 마침 잘됐다 너 일로 좀 와봐 으응? 이도이? 나 돈 없는데? 아니 새끼야 누가 삥 뜨는데? 됐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응? 뭐야 너 그런 데서 뭐해? 아씨 몰라 여기 끼웠으니까 좀 빼줘 뭐? 아니 뭘 어떻게 하면 그런데 아니 잠깐 그렇단 말이지? 그럼 지금 꼼짝도 못하겠네? 낙보면 모르겠냐?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도와주기나 아니지 뭐? 그건 부탁하는 사람 태도가 아니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빵 셔틀 김중구 취급하면 안되지 좀 더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? 이게 뒤질라고? 누가 너 같은 거한테 아 그래? 그럼 난 갈 테니까 계속 거기 끼어 있던지 그러고 보니 여기 골목길 사람도 자주 안 다닐 텐데 잘못하면 하루 종일 거기서 살아야 할 수도 있겠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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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알았어 할게! 하면 되잖아!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실까? 명색이 일진이라는 년이 나 같은 찐다 새끼한테 애걸복걸 애원하는 모습을? 이 새끼 여기서 나가면 진짜 죽여버린다 부, 부탁드립니다 부디 미천한 제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,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싫은데? 이런 개호로 새끼가! 야! 너 일로 와! 일로 오라고 새끼야! 왔다! 어쩔래! 어? 너 말이야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는 거 아냐?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당한 게 얼만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잖아? 좋은 기회라니? 그게 무슨… 나도 그동안 꽤 쌓여 있었거든? 내가 힘들게 사온 빵들을 눈앞에서 다 처먹어버리는 이 표정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? 저, 잠깐… 너… 지금 뭐하려는… 하, 하지마! 흐흐흐흐흐 왜? 나 셔틀 시키면서 이리저리 구려먹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나봐? 자, 그럼 복수를 시작해보실까? 어? 어때? 네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빵이다! 그것도 방금 구워서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지! 어… 그래서… 뭐 어쩌라고? 어… ㅋ futuro Brook Hoff, 흐흐흐 저 어떤 기분이라나?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사람한테 먹히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건… 절망스럽지? 별… 다 끝났으면 이제 나 좀 꺼내주지! 다 끝나긴! 말했잖아! 나 꽤 쌓여 있었다고! 각오하는 게 좋을걸? 곧 좋은 표정으로 울고 불며 애원하게 될 테니까! 극혐… 겨우 먹을 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까지 해? 내가 너 같은 돼지새끼인 줄 아냐? 그만… 제발… 그만… 제발 그만 좀 하라고! 대체 혼자 얼마나 처먹어 되는 건데? I can eat this all day… 알았어… 내가 다 잘못했어… 다신 너한테 빵 셔틀 같은 거 안 시킬 테니까 제발… 내 눈 앞에서 그만 좀 먹으라고… 아침부터 계속 여기 끼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… 흐흐흐흐 그래 뭐… 충분히 반성한 거 같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? 휴… 그럼 이제 애 꺼내주는 거 맞지? 아니… 아오 이 새끼를 그냥… 진정하라고!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니까 솔직히 혼자서 못 나오는 걸 내가 잡아당긴다고 빠질 리가 없잖아! 그건… 그렇지만… 아니다 그럼 119에 신고라도 하던가! 아이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내가 지금 폰 밧데리가 없어서 말이야? 아니 그럼 내 폰으로 하면 되잖아! 니 폰? 여기 넘어가면 내 주머니 안에 폰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신고하라고! 오… 그렇단 말이지? 오케이! 좀만 기다려… 으쩨! 그래… 이 안에 휴대폰이 있다 그 말이지? 허허허허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빨랑 꺼내서 신고나 해라… 자… 그럼 어디에? 으아… 잠깐… 뭐 하는 거야? 응? 뭐가? 내, 내가 분명히 폰 꺼내서 신고만 하라고 했잖아! 근데 대체 왜… 에? 혼똨? 마지까요? 포니짱 쓰게! 십덕 애니 소리가 들리는 건데? 그야 당연히 내가 유튜브로 애니메이션 채널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… 물론… 니 녀석이 휴대폰으로 말이야… 그만둬! 그런 짓을 해버리면 내 유튜버 알고리즘이 십덕 애니로 가득 차버린단 말이야! 아악! 으쩨! 으응, 어쩔? 자, 꼬우면 직접 뺏어가 보시던가? 아, 그만 좀 해 진짜! 장난 그만 치고 빨리 신고나 해달라고! 흐흐흐흐흐흐 그죠? 해줘? 혼자서도 아무것도 못 하쥬? 아니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혼자 어떡하라는 건데? 응, 아니야! 너 학교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! 빵도 못 싸와서 맨날 셔틀이나 시키고 심지어 대가리도 준 4개 빡통이라 숙제도 혼자 못 풀어서 다른 애들 거 베끼기만 하잖쌤! 그건 내가… 응, 아무도 안 물어봤쥬, 1도 안 궁금하쥬, 할 말 없쥬! 반박시 니 말이 하나도 안 맞쥬! 괜히 따질어들다가 개같이 멸망해버렸쥬! 애초에 대체 능지가 얼마나 박살나면 이런데 끼이는 거지? 뇌 대신 우동살이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어, 어, 아니다! 이건 솔직히 우동이 있단 게 웃어봐야 할 듯… 하하하하… 그만… 그만하라 했다!!! 아오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미친 새끼야!!! 진짜 뒤졌어, 돼지새끼야… 아가리 딱 대! 흐흐, 거봐! 역시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! 뭐? 어… 그러고 보니…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너를 보고 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녀석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 남의 손 빌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! 안 그래? 진정구… 그럼… 날 위해서… 너희야 또 송… 소송… 소송…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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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